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친수공간이 조성돼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친수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친수공간은 포항지방해양한만청이 공사비 1924억 원을 투입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3개월 동안 건설한 최첨단 해양문화공간입니다. 총 8가지 테마의 바다공원으로 조성된 영일만항 친수공간은 호미곡과 더불어 해양도시 포항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오는 6월 중공예정인 포항문화와 더불어 해양도시로서 포항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동해안 최대 해양관광명소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상습절도로 기소된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을 돌며 상습적으로 여자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3여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여성용 지갑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역의 대학과 대학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씨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 경계에 나섭니다. 대구 씨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정월 대보름을 앞뒤로 산불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산불 취약 지역 29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산불 방지에 나섭니다. 대보름을 전후해 촛불기도, 달집 태우기 등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팔공산 기생 바위 계곡 등 27곳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밤낮으로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무속행위가 끝나는 시간까지 무속행위 잔재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며 압산공원과 팔공산공원에는 야간 순찰조를 투입합니다. 또 7개 구군과 3개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산불 예방 진화대원, 공익근무요원 등 500여 명의 산불 감실력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소형 진화차와 개인 진화장비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녹색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다짐하는 산림일자리 창출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오전 상조시민체육관에서 지역의 각급기관장과 산림 분야 근로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일자리 창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와 작업 현장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 분야에 3천억 원을 투입해 25만 헥타르의 숲을 가꾸는 등 4만여 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풍산 명품 한우 항소곡관이 경기도 용인에 개점했습니다. 안동시가 수도권 소비자들을 경향한 축산물 유통 판매장 풍산 명품 한우 항소곡관을 경기도 용인에 개점했습니다. 항소곡관은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교통 요충지인 용인시 기흥구 보종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시는 이력관리제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우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봄이 오나 싶더니 다시 한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후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경부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20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